저보다 스트라이크가 훨씬 많네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 자리 카톡에 빠질 것 같은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안 오라도 야 더 빼면 되네 여기서 더 빼요? 아 이정도 아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앱솔루트 테스트 때문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. 별말씀을 열심히 쳐보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홀이 그래도 앱솔루트라 강한 외피가 좀 바뀌어서 그런가 조금 더 강해지는 뒤에서 움직임이 아주 그냥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여기 코어가 풀리지 않는 그런 위아래로 중심이 있어서 풀리지 않는 그런 코어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움직임이 끝까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조금 안정적인 외피랑 그다음에 강한 코어가 만나서 되게 오묘하면서도 좀 적절한 조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네. 하우스 패턴에 접촉이 좀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맨날 연습하던 레인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우스 패턴을 만나게 됐을 때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어렵다라는 게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풍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처음에 라인 잡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익숙치 않은 라인을 계속 쓰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어떻게 커피에 얻어먹을 수 있는 겁니까요?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세요. 저보다 되게 착지를 더 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아 여기. 이석 씨님은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게 아닐까요? 막. 아하하하하하 굉장히 조금 백엔드 부분에서 조금 강하게 파고드는 면모가 좀 있는 것 같고 핀을 맞았을 때 핀이 좀 튕기지 않고 그대로 좀 쭉 밀고 들어가는 힘이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. 요즘 역할 선수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볼이 핀에 때렸을 때 되게 튀지 않는 좀 이렇게 깔리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세게 핀 트라이도 좋고 핀 때리는 힘도 에너지를 코어가 보전을 많이 해서 그런가 강하게 때리거든요. 강하게 때리면 좀 날라가기 쉽지 않는데 핀을 잘 깔아가지고 스타에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아 이게 진승. 이게 진승 A 패턴치잖아요. A 패턴. 네. 이게 좀 선수들이 치기에는 좀 도는. 어 그러게요. 그런 그런 얘기일 거예요. 오늘 처음 쳐보는데 굉장히 많이 도는 것 같아요. 이게 또 진승 패턴 중에 좀 도는 패턴이라. 근데 이 패턴에 이 볼이 좀 스키드가 좀 나오잖아요. 스키드 나와서 뒤에서 이렇게 쳐보는 게 좋아서. 네 맞는 것 같아요. A 패턴에 좀 맞지 않는 볼이니까 잘 맞는 볼이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이게 일반 이 하우스 레인들이 그래도 좀 많이 도는 레인들이 많아요. 그리고 요새는 또 진승 페스티발 패턴이나 그런 A 패턴 B 패턴이 일반 볼링장에서 거의 막 줄을 이루고 있는데. 그 패턴에 보면 처음에는 다 이렇게 강한 볼만 갖고 나와서. 미리미리 돌고 이런 볼만 갖고 나와서 칠려고 하는데. 그런 볼보다는 좀 이렇게 이렇게처럼 스키드가 좀 있고. 뒤에서 좀 많이 움직이는 볼들이 훨씬 잘 어울리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엡솔루트 본연의 그 강함을 조금 더 컨트롤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. 엑소 커버 스톡을 넣지 않았나. 제 순수한 생각이었습니다. 제 순수한 점은 강한 부품을 골라보는 문을 오랫동안의 롯데를 들리면서 자, 그리고 저도 바로 인말을 등변 오랫동안의 롯데를 다 harder 우아한 롯데를 더의 부활 후나한 롯데를 더의 주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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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